안녕하세요 주식농사꾼 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lg디스플레이가 되어있구요 코드 번호가 03422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5월 10일 오후 3시 0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회사냐 라고 물어봤을 때 lcd와 oled를 현재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lcd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은 2만원 구간에서는 떨어져서는 안되는 구간인데 2만원은 18,000원 그리고 현재는 17,000원까지 계속해서 하락이 조금 지속적으로 나온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좀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lg디스플레이 1분기 실적 발표라고 해서 ir자료를 하나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도 1분기 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은 매출이 많이 빠졌죠 6471억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4분기와 비교했을 때 빠졌다는 것이고요 작년 1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더 많이 빠졌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그래도 2021년도에 523억인데 38억원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5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92% 93%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면적당 판가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이죠 이 디스플레이 여기 가격인데요 가격이 지금 660달러로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비중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도 1분기죠 TV가 26% 그 다음에 IT기기가 48% 모바일이 26%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IT기기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그래도 긍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래도 부채 비율을 159%까지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유동 비율이 조금 줄였죠 유동 비율은 100%가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채가 조금 줄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게 됐을 때 이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들어와서 여기 보시게 되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17,3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이 올 동안 매수 보시면 기간에서도 지금 4일 연속 매수로 지금 현재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간이 꾸준하게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LG 디스플레이는 OLED 쪽에서는 대장주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그래도 못 가는 이유는 역시나 LCD 때문이다 LCD는 왜냐하면 현재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1분기에 굉장히 컨센서스 미달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92.7% LCD 가격 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아까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LCD 의존도가 높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OLED 성과는 하반기에 강하게 나타난다 상반기는 LCD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선명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는 아까 TV가 한 26% 정도 차지를 했었죠 TV 같은 경우에 LCD TV가 없습니다 사양산업입니다 이제는 OLED TV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TV 시장 쪽이 OLED로 이제 다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정해 봤을 때 OLED 쪽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OLED 쪽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역시나 LCD의 비중을 가면 갈수록 이게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규모를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축소를 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치아는 정책은요 이거를 축소를 하고 있지만 축소의 폭은 굉장히 적고요 반면에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OLED 쪽에 라인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라인을 계속해서 확대하다 보면 결국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비중이 LCD 비중보다 OLED 비중이 높아질 날이 분명히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는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오히려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힘드시지만 버티셔야 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팔면은 거의 바닥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다 바닥권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2만원 아래 구간이면 거의 바닥권이라고 이야기를 나왔었지만 2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손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OLED 쪽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1분기가 안 좋았으니까 2분기, 3분기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이 종목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겠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2분기에도 좀 우울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쇼크, 2분기에는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회사 측이 LCD 사업 철수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손해를 보더라도 LCD 부분은 사업을 계속해서 줄여야 된다 굉장히 많은 축소를 해야 된다 반면에 이 축소한 부분을 가지고 OLED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 라인을 계속해서 증설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양 산업으로 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좋아질 업종이 맞고 OLED의 대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술력은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분기 영업이 적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2만 5천원을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격이 2분기가 안 좋다 1분기 실망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낙폭이 더 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을 버티고 났을 때 상당히 LG 디스플레이는 다시 출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정상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가지고 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중장기 전문가고요 현재 보시게 되면 중장기 종목이 30% 그리고 스윙 종목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가치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가치가 높은 종목을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윙 종목이 있는 반면에 주력 종목이 있습니다 주력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번에 나누어서 사라고 전략표를 짜드립니다 그래서 최대 10% 10% 10%에서 최대 30%까지 한번 채워보셔라고 권해드리고 이게 비중이 많다고 하면 한번 살 때마다 5% 5% 5% 5% 비중으로 최대 15%까지 한번 모아보셔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스윙이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안 좋을 걸로 판단이 되면 추천주가 없는 날도 존재합니다 추천주 낱말을 많이 하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에 33만원, 3개월에 44만원 20명 한정이고요 010-366-5751로 여기 보시면 성함하고 문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명이 채워지면 이벤트를 즉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고 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